네, 그제 있었던 손준성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장의 고발 사주 재판에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하기 위해서 수사관의 진술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고 고발 사주와 채널A 사건 사이에 연관성까지 발견이 된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뉴스버스의 김태현 기자 스튜디오로 모셔봤습니다. 김태현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어제 뉴스버스의 단독기사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하기 위해서 포렌식 수사관, 그러니까 휴대전화 다시 복원하는 이 수사관과의 면담 내용을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런 건데 일단은 제일 먼저 궁금한 거, 어떤 과정으로 밝혀지게 됐나요? 일단은 이날 지난 5일이죠. 손준성 서울고등 송무부장의 재판에 포렌식 전문 수사관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8월 29일에 김웅 의원을 불기소한 이의동 부장검사랑 수사관이 면담을 했던 결과 보고서를 두고 변호인이랑 공수처 검사가 질문을 합니다. 애초에 이 보고서만 보면 김웅 의원이랑 그리고 손준성 부장검사한테 굉장히 유리한 증언들이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 손준성 부장검사 측에서 유리하게 작성된 부분을 물어봤는데 유리하게 작성된 부분을 묻다 보니까 전문 수사관, 포렌식 전문 수사관이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라면 면담 내용을 기록해서 법원에 불기소의 이유로 썼는데 그 내용의 수사관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서 두 개가 어긋나게 됐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손준성 부장검사 측에서 이분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증언을 써준 사람이기 때문에 유리한 증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불렀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자기가 그 유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적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이제 재판 분위기가 좀 특해졌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어떤 부분이 조작이 됐다. 뭐 이걸 밝혔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면담 보고서에 보면요. 텔레그램으로 이제 전달할 수 있는 한 네 가지 가능성들이 기재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면담 보고서가 실제로 그 화면에 띄워진 건 아니고요. 이 공수적 검사랑 그리고 변호인이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건데 이 네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변호인이 천천히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도 다 박아다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 그래요. 이제 이 네 가지 가능성은 이제 먼저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전달을 하고 그리고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전달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고발 사주의 그 첫 번째 가능성이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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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세 가지 가능성은 이제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거론이 됐던 건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수사관이 부장검사와 네 가지 가능성을 나눠놓고 대화한 적은 없고 그리고 이제 abc 그러니까 손준성 김웅 조성은으로 거론하지 않고 abc로 나눠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최초 전달자가 손준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대화한 적이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런 적은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검사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똑같이 물어보는데요. 네. 최초의 전달자가 손준성 검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 중에 증인이 말한 게 있는가라고 물었는데 여기서도 저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판을 좀 뒤집는 지금 그런 증언들이라서 이게 아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게. 그렇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만 저도 아주 기억이 나는 부분이요. 이 위아래 누가 이거를 검색했는지 알 수 없게 사진을 찍어서 위아래를 자르고 자른 사진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제 김웅 의원에게 전달이 됐고 그게 이제 지금 아까 얘기해 주신 그 다음 조성은 씨한테 또 전달이 됐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첫 사건인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제 김웅 의원의 주장이었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이제 공수처에서 손준성 검사를 기소하면서 이 김웅 의원을 이제 기소해달라고 그런 취지로 검찰로 보냈는데요. 왜 손준성 검사만 기소를 했냐. 이제 김웅 의원이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공수처의 경우에는 이제 공무원이어야 기소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검찰에서는 공수처에서 이런 기소 의견으로 넘긴 내용들을 보면서 제3자가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지가 있어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일단은 포렌식 담당 수사관의 말은 그 여지에 대해서 자기는 말한 바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핵심 근거는 이 문답. 그러니까 이 면담 보고서, 면담 결과 보고서인데 여기서 이 전문 수사관이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그 면담 보고서가 조직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저희가 제기를 한 거죠. 사실 조성은 씨도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을 한번 밝힌 적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조성은 씨가 이제 검찰에서 김웅 의원 관련된 내용을 조사를 받으면서 자기가 하지 않은 말을 검찰에서 기자들한테 알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셨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검찰이 얘기했던 것은 미래통합당에 고발장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한테 고발장을 넘긴 것도 사실은 미래통합당에 전달이 됐던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성은 씨는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 선대 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위직에 있었고 그 선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전달된 것이 이제 미래통합당에 전달된 것으로 봐야 되는데 검찰은 또 다르게 봤던 것이죠. 그래요. 참여연대 사법감심센터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웅 의원에 대한 불교수 처분이 핵심적 근거를 지금 잃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사건은 당연히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 뭐 이런 의견을 냈는데 지금 일단은 핵심적 근거가 조금 애매해진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사가 어떻게 올라갈 거라고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민단체가 이 사건을 고발했던 시민단체가 항고를 한 상태입니다. 항고를 한다는 것은 이제 서울고등검찰청에 이 사건이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는 얘기인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법조인들이 얘기를 하는 게 손준성 부장검사가 지금 서울고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고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 손준성 검사의 사건을 서울고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는 것은 손준성 부장검사 측은 자기가 영향을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영향을 간접적으로 끼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른 공수처라든가 아니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묻고 또 다른 주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렇다면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게 그럼 손준성 검사 측은 고발증을 보낸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 최초 전송자가 손준성 검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 재판에서 손준성 검사의 텔레그램 아이디랑 똑같은 아이디가 다른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된 사건 거기서 똑같이 나온다라는 내용들도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텔레그램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등록번호처럼 핸드폰당 하나의 아이디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최초의 고발장이 전달됐을 때 이 아이디가 동일했다면 손준성 검사가 처음으로 보낸 것 아니냐라는 내용도 어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이 부분도 좀 짚어보죠. 어제 재판을 통해서 고발 사주 사건이다. 그리고 채널A. 또 여기에는 또 MBC도 껴있습니다. 이 사건 사이에 고발 사주 사건과 채널A 사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은 고발 사주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라고 했던 박영진 검사가 얘기한 검토한 내용들이 그 증거로 검토한 내용 보고서 중에 제보자 X의 페이스북 캡처 글과 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김웅 의원을 통해서 손준성 검사가 보낸 내용을 김웅 의원을 통해서 조성은 씨한테 전달된 내용이 같은 것이 같은 페이스북 캡처 사진이 전달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디가 일치하는 것이 공동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준성 부장검사 측이 보낸 것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채널A 사건의 제보자 지모 씨라는 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모 씨의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 사진하고 동일한 사진이. 그렇죠. 방금 얘기해 주신 박영진 검사의 채널A 강요 미수 사건이 됐잖아요. 결국 이게. 그렇습니다. 검토 의견서에 삽입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 내용들이 어제 거론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 두 가지 사건이 별개권으로 보입니다마는 이게 조금 하나의 괴다 이렇게 이해해도 물방한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취재하신 입장에서. 애초에 고발 사주 사건이랑 검언 육치학 사건은 저희는 쌍둥이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발 사주 고발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피해자로 거론된 사람이 세 명이거든요. 한동훈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이렇게 세 명인데요. 그 고발 대상이 된 분들이 MBC 기자 그리고 제보자 X 그리고 뉴스타파 기자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검언 육치학 그리고 그 검언 육치학과 비슷한 시기에 검찰총장을 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 가족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고발을 해달라고 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건은 저는 쌍둥이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글쎄요. 이제 뉴스버스에서 지금 보도를 하셨는데 좀 더 확산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 문답 보고서 면담 보고서라는 것은 이제 검찰에서 좀 약간 검찰의 공문서잖아요. 그러면 면담 보고서를 조작하고 그리고 어떤 검찰 제식구 감싸기 혹은 검찰 가족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불기소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문답 보고서 공문서를 위조를 했다면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중대 사건이 될 것이고요. 만약에 공수처에서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 검사의 허위 공문서 작성은 이제 중대 범죄로 보고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더 커질 사건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사실 이 정도 단독하시면 좀 받아 써줘야 되는데 이게 다른 언론에서는 많이 좀 그만큼 보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 저희가 또 직접 모시기도 했습니다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뭐 이거 단정 지워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날 예전 법정에서의 취재를 하다 보면 재판에 나오는 그런 워딩이라든가 아니면 재판에서 나오는 진술 관련해서 이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바로 쓸 수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좀 늦게 써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건이 중요 사건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또 기사가 안 써지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데스크에서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고발 사주 재판이 진행이 될 때 대장동 재판이라든가 다른 재판들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 관련해서는 주요도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게 주요도가 떨어진 사건인지는 저는 좀 공감할 수 없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좀 더 지켜보시죠. 이것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추후 다른 매체들을 포함해서 보도가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재판에서 있었던 일 김태현 기자님의 단독으로 또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됐네요. 네 김태현 뉴스버스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교창원의 뉴스하이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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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